네, 이은희입니다. 저희 데뷔곡 온앤오프, 그리고 컴플리트와 또 다른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사에 잘 맞는 동작, 안무, 그리고 과거와 미래, 시감적인 그런 구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의 포인트 안무 역시도 유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이번에 사랑하게 될 거야 포인트 안무는 총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곡 제목 사랑하게 될 거야 춤인데요. 한번 오프팀 세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프팀. 자, 그러면 온팀이 약간 살짝만 뒤로 가주시고 자, 셋, 넷, 사랑하게 될 거야 이 안무도 이어서 네, 두 번째는요 제가 발음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안무는 무릎 쾅댄스입니다. 무릎 쾅댄스 무릎 쾅댄스 아, 그래요? 무릎 쾅댄스 네, 무릎 쾅댄스 네, 그럼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무릎 쾅댄스 자, 5, 6, 7, 8 무릎 쾅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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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쾅스 무릎 쾅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